어제 3월 11일 허베이성 싱타이시 줄루현에서 규모 2.5진원에 깊이 13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허베이성 싱타이시의 인구는 800만 명이며 허베이성 탕산시와는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허베이성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제 지진이 발생한 허베이성 싱타이시 링진현 부근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지난달 2월 27일에는 허베이성 탕산시 구예구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2km였습니다. 2월 12일에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팡산지구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4km입니다. 지진학자들이 일본의 지진을 설명할 때에 삼각형 모양의 지진들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에 강력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베이성 탕산시 베이징 팡산지구 어제 지진이 발생한 허베이성 싱타이시는 삼각형 구조를 만들면서 그 주변 지역에 강력한 지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라 함은 결국 허베이성 탕산시를 말할 수밖에 없으며 탕신시의 대지진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전세계 1위 지진은 중국 산시대 지진으로 1556년 1월 23일 우전 중국 명나라 산시성에서 발생한 지진이며 리히터 규모 8.0으로 2008년 스천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피해자는 무려 사망자만 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중국 역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로 기록되고 있으며 당시 산시성 전체 인구의 6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계에서 큰 피해를 입은 지진이 바로 어제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1976년 7월 28일 3시 42분에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탕산시 부근을 진원으로서 발생한 규모 7.8의 직하형 지진입니다. 탕산대 지진은 2008년 중국 스천성 대지진과는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탕산은 서로는 베이징시 남으로는 텐진시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었던 데다가 공업도시로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쯤에 존재하는 부천시 같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지진의 범위가 좁은 직하형 지진이다 보니 불행 중 다행으로 탕산 이외의 지역은 생각외로 지진 피해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100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개혁 개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주재 외신 기자는 거의 없고 중국 언론도 중국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극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진을 제외한 당시의 사고 지역 사진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남아있는 사진은 피해 지역의 일부만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는 사망자를 24만 명으로 발표하였지만 대만에서는 사망자를 60에서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또한 초기에 허베이성혁명위원회에서는 사망 65만 5천 명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과연 2023년에 제2차 탕산대 지진은 발생하는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